뭔지 모르게 시간이 없이 후루루루룩 지나간 것 같은데 어때요? 케이크림도 그런가요? 네! 맞아요. 어우 좋아. 맛있는 냄새. 설마. 핫도그! 맛있어요? 다행히 드셨구나. 무슨 핫도그예요? 그냥 핫도그? 뉴욕 핫도그예요. 약간 그런 느낌. 자, 핫도그에 콜로먹은 사람 풍! 오, 많다. 사이다라는 사람 풍! 오, 많다. 우유, 우유. 우유? 나는 당신. 나는 우유파야. 아니면 주스, 주스. 나는 사이다. 오렌즈, 사이다. 나는 콜라. 나는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 아, 진짜 우리 키링들. 키링 오늘! 지금 몇 시지? 12시. 너 시계 없잖아요. 시계 없잖아요. 여기 있어, 여기. 착한 사람을 저렇게 보이는 시계야. 아, 사기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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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오늘 오기 전에 뭐 했어요? 울어봤어요. 다 왔어요. 다 왔구만.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맞아. 네. 오, 죽을려고 했는데. 어? 덥나요? 지금 약간. 지금은 좀 좋다. 아까 햇빛이 없었지? 햇빛이 맞아. 여기 되게 좋다. 맞아. 살기 좋을 것 같아. 아니, 여기. 아니, 여기. 방송국 주면은 항상. 일상도 그렇고. 오, 그거 많아. 오, 그거 많아. 저거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여기 아뇨 것도 있고. 네, 여기 좋다. 나 알겠다. 오? 네. 아, 트림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뭐예요? 우리 의상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아요? 우와. 오, 진짜. 오, 진짜. 오, 진짜. 오, 미칸. 오, 미칸. 아, 이게. 미칸. 미칸. 빨강텔. 저 다 마린국. 마린국. 저희는 마린국이라 불러요. 되게 막방주 의상을 좋아하시네요. 맞아. 팁을 줬지. 무슨פר에파. 새로운 의상이 나와서 킬링재리 좋아해지는 것 같아서 저희도 되게 기뻤는데 오늘도 좋아해주는 덕분이에요 여러분 내일 의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뭐지? 많이 보다는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각자 어떤 의상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이거랑 킬링재리 비슷해요 이거랑 어제꺼 어 타이트? 나는 그 초록색도 들었어 검정색 자켓의 초록색 형광연두 뭐야 그게? 우리 음중에서 입은 거 어제 착인데 초록색 포인트 나는 하늘색 교복 위진모자 아 위진모자 맞아 위진모자 이쁘다 저는 저희 인기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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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오동카세 체크 아 아 핑크색깔도 있고 오 연아 색깔도 있고 어저께 입은거 아니요? 저희 더 슈에서 입은거 같아요 셔츠 셔츠 sev 얘는 핑크색 테크 아무도 없고 초록색 테크 언니 지금 투자 아 아 기억을 못하시네 이 사람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시네 저는 교복 이런 차 약간 이렇게 뭔가 자켓이 있는 거 껴입는 차려입은 느낌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헤헤스 느낌 이런 거 보는데 마이크 에코 아기가 올라가고 있어 정규회사 같이 너 갈래? 아니요 안해요 시합도그 좋아해 부담스러워 아니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브레이크 잡아봤어 미안해 길박했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거 어때요? 좋다고 하셨죠? 맞아요 약간 좋다고 하셨네요 저도 좋아요 저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약간 뭔지 알죠? 멋있는 거 멋지지 않아요? 네 키링 엉덩이 엉덩이 불탈 것 같아 그쵸 뭐 깔고 안 깔고 불탈 것 같죠 정수리에 스테라가 없었으면 컴퓨터 했다 100원 쓰면 진짜 시원하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했는지 뭐? 우리 우리 5주 동안 뭐야? 에피소드 아니 아니 언니 말 안 했어 뭐 말 안 했어? 궁금하다 언니 뭐 말 안 했어? 나 말 안 했어? 언니 말 안 했어? 이렇게 끊겼어요? 어머 해 들어온다 해 들어온다 빨리 말 안 했어 내가 빨리 말하면 없어져요? 해 들어온다 빨리 말하자 이거 오늘 거 오늘 거 네 전 어저께 예쁘더라고요 하얀색에도 예뻤어 너무 예쁘지? 루씨는? 오늘 오늘이랑 에프카도 예뻤어요 어 에프카 빨간색 아 아 에프카 예뻤어요 아니 오늘도 굉장히 좋아요 네 좋습니다 여름이네 여름이야 잠시만 어머 어떡해 너무 웃겨 여러분 써트랙 발랐어요? 네 나 안 발랐는데 나도 안 발랐어 어때? 안 발랐어 안 발랐어 안 발랐어 안 발랐어 우리 그러면 이제 5주 동안 에피소드 있었던 거 말해볼까요? 안 발랐어 뭐가 있었지? 나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아 저는 어머 저는 숏템에서 마지막 너와다 무대인데 저희가 다 같이 어벤져스 어벤져스 이거 뭐지? 어벤져스 어벤져스 한 명씩 아 윅벤져스 한 명씩 캐릭터 맞다고 표현했잖아요 그 무대가 너무 인상이 벌어집니다 왜냐면 저의 아이디어 필때문입니다 저는 그거 저희 트위터에 올린 거 있잖아요 한 명씩 그것도 쇼챔피언 어 쇼챔피언 쇼챔피언 한 명씩 한 거 재밌어요 너 찌릴 때 우리 둘이 신나가지고 둘이 제일 신났어요 이 조연사 둘이 몇 번 찍었지? 우리 몇 번 찍었지? 다 몇 번 찍었지? 몇 번 찍고 싶었는데 계속 다른 팬분들은 좀 힘들어 보였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칭찬을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아니 근데 우아랑 도연이가 제일 신나가지고 막 완전 초딩처럼 둘이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나 도연 언니가 그렇게 흥미로워하는 걸 처음 봤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흥미로워하는 거 나도 재밌었어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있나? 저희도들 저희 저희 알람을 봤어요 아 맞아 또 꼬디로 진짜 수연 언니네 수연 언니네 수연 언니네 과제 때문에 보지 못했지만 아 아 나 혼자 우리 대학생 아 나 생각났어 수연 언니 과제에다가 날아가가지고 혼자 허나가지고 맞아 우리 진짜 또 날아갔어요 말 걸지마 진짜 울 맞아 그래서 우리 다 응 약간 다 조용히 조용히 하고 있잖아 언니 근데 이게 매니저님 노트북이었는데 아 좋더라고요 자동자당 기능이 있어서 아 아 아 고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사원들한테 어느 제품이죠? 저는 저도 있어요 뭔데요? 저희 이번 이제 지금 이제 마무리로 인사드리기 전에 포토타임을 단체로 찍힐까요? 네 마이크로 안 나요? 아니 아까 뭘 원해요? 네이버? 뭘 원하죠? 아니 우리 뭐 안무라던지 그런 거에서 한번 해볼까? 아 우리 이번에 밖엔 한번 신사체 한번 사볼까? 그럼요 아 잠깐 사사 Like it 보통 like it 시작하는 거 우와 이씨 우와 아 이쁘다 와 이쁘다 ~? 아이씨 으어업 오어어 아어어업 으어어 으어어 으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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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져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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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앉아있던 캐릭들 오늘 정말 진지하게 끝나고요 이건 정말 진지하게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지금 여기 약간 본인은 모를 수 있는 저온화상이라던지 약간 그런 약간의 그런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혹시 모르니까 나 분명 앉아있는 추첨 됐는데 약간 여기가 따끔거리네 그러면 병원을 한번 꼭 가보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저온화상이 제일 무서운거에요 빨리 끝내야되겠어요 자 가겠다고 할거죠? 네 아무도 안 갈거 같은데 아니 딱 꼼꼼거리며 가세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 마지막이니까 고현님부터 해서 우리 루시부터 해서 짧게 뜯기 한 명씩 소감을 한번 말해볼까요?